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감사인 사람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최근 녹취록을 공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공기업인 서울보증보험 상금감사로 임명됐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유튜버 채널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 전 선임행정관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녹취록 내용을 언급한 뒤 실제로 통화 이틀 뒤인 7월 12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한동훈 당비 횡령 의혹 제기라는 기사를 쓴다며 뒤사라기보다는 김대남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도대체 대통령실에는 보완 의식 기강이란 게 있기는 한지 혀를 차게 만든다며 정치 부패와 공작 정치 좌우를 뛰어넘는 정원유착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경선 때 한동훈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좌파 매체까지 동원됐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 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며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우는 누구인가 김대남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실력자는 누군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누가 배우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전 선임행정관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한 대표 관련한 모 유튜브 방송은 의뢰인 김대남에 대해 해당 녹취를 불법 녹음한 기자가 오히려 한 대표를 공격할 수 있는 소스를 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시작했으나 의뢰인은 해당 내용을 경선 과정에서 쓰기는커녕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선 시기는 의뢰인이 당원으로서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일어난 일이며 대통령실과는 무관하게 불법행위를 한 기자와 유뷰트 측의 악의로 시작된 일인 만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당시 의뢰인은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면 그런 직접 증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여사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